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서 그 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. 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집으로 그 비유를 하면 돈복이 그 통로인 그 현관처럼 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어디를 말하는 건지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그 돈복과 그 행운 또 재수를 크게 그 불러드릴 수 있다는 건지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그 들어주고 계신 그 구독자님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. 제가 뭐라고 늘 그 항상 또 여러모로 부족한 영상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요. 너무너무 그 감사합니다. 시간이 좀 더 지나서요. 틀림없이 그 여러분들과 제가 또 옛날 이야기하듯이 또 회포 풀듯이 그렇게 그 행복한 마음으로 또 시간을 추억할 날이 꼭 올 겁니다. 인체의 그 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그 사람의 입이죠. 입이 그 집의 현관입니다. 인체의 그 눈은 아파트의 그 베란다 창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. 눈은 그래서 그 꿈을 키워야 되는 공간 즉 오행의 시각에서는 오행 그 나무의 기운이 바로 인체의 눈이죠. 어떤 사람이 그 창가 베란다에 서서 나도 강 건너 저 폼나는 저 아파트에 그 이사를 가고 싶어 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어 라는 그런 꿈을 두고 있다면 눈은 그 미래에 성취해야 될 그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죠. 그래서 베란다 창의 그 뿌옇게 시야가 좋지 않다면 그때는 그 좋은 꿈을 바라보는데 불확실성을 또 보여주는 거니까요. 좋은 건 아니죠. 창의 그 명료함이 바로 그 꿈이 성취될 그 명료함을 뜻합니다. 그래서 창의 그 더러운 집은 아무리 또 열심히 그 일을 해도 그 집안을 그 복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그 환경을 구비한 건 아닌 셈이죠. 집에 그 창이 깔끔해야 돈복 터지는 데는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관이 돈복의 그 통로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 돈복의 통로가 그 인체에서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또 입인 걸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그 당연히 또 집에 그 현관대접을 또 해줘야 되겠죠. 이때 그 제일 좋은 그 풍수적인 그 원칙이 있습니다. 현관 청소처럼 이제 이 청소 즉 이 닦기로 풍수효과를 이제 끌어올려주면 되는데요. 이 닦지 않는 사람 없죠. 그런데 여기에는 요령이 있다는 것입니다. 투자의 그 매수나 매도를 앞둔 그 중요한 결정의 시간 또 부동산 계약을 앞둔 그런 중요한 시간 또는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과의 그 만남이 잡힌 그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느 순간만큼은 꼭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또는 그 자녀가 이제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그 보러 가거나 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아니면 그 맞선을 앞둔 시간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해당이 되겠죠. 또 아파트 뭐 중도금이나 또 잔금 때문에 돈복이 좀 확 쏟아져야 될 때 돈의 그 용통이 아주 좋아져야 될 때 이런 시기를 앞두고 이런 순간에 그런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바로 그 전에 소금으로 양치 그 흉내를 해주시는 겁니다. 늘 그 닦느니 또 소금 사용해서 또 박박 지나치게 그렇게 닦을 일 아니죠. 괜히 그 치아의 그 마모만 또 가속시킬 겁니다. 이때는 그 소량의 그 소금을 사용을 해서 간단히 그 풍수의식으로 쐬고 흉내만 내주시라는 겁니다. 그래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 풍수 효과는 충분하니까요. 이렇게 그 소량의 소금을 사용한 그 이 닦이가 주는 그 풍수 효과는 아주 큽니다. 소금에 담긴 그 풍수적인 지위가 아주 그 남다른 탓에 그렇습니다. 지금 위에서 예를 든 이런 모든 큰 일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축적된 그 부정성을 미리 제거를 해주게 되니까요. 또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. 일들의 그 결과가 또 좋은 방향으로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돈복의 그 유입도 더 왕성해집니다. 복의 그 통로 청소가 끝난 거니까요. 어수선한 통로에서는 그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. 복의 그 옆집으로 돈복의 그 옆집으로 발을 돌립니다. 그런데 소금을 사용한 이런 간단한 이 닦이로 인체에서 복의 통로 집으로 말하면 그 현관의 역할인 바로 이에서부터 이렇게 그 공간이 부정성과 어수선함이 순수한 그 통로로 그 환경이 바뀐 걸 의미하니까요. 돈복 통로에서부터 이제 강하게 집으로 그 돈복이 유입될 일만 남은 거죠. 이런 습관이 키우는 게 그 돈복이고요. 또 이런 습관이 또 반복이 돼서 또 얻게 되는 것은 일들의 그 순리적인 그 성추라는 것이죠.